장작 판매 톰백 2개 내일 경기도 김포로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12월 28일날 2개 갖다 줬는데 사장님이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떼네 우리 장작도 다 끝났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영하 18도에 아내랑 둘이 톰백 2개 한 2돈 가까이 되는 거 실었더니 땀이 뻘뻘 나네요 까뜩 실었습니다 모래는 표구목 100개 가지고 저 구리시 가야 되는데 김포도 200킬로가 넘고 장거리입니다 계속 여러분 모두 음력 새해에 하시는 일 꿈꾸는 기획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다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